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19년 서울시 7급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9급과 마찬가지로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7급인데 9급보단 당연히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급 정도 서울시 그것도 그 유명한 서울시 7급 한국사 난이도에 비하면 엄청 쉽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 7급 정도 순이 되시는 분이라면 구직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는데 7급이 과목이 워낙 많아서요 이거 한국사에 또 집중 못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어 기출 문제만 조금 충실이 풀고 기본 강의만 조금 들어도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어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어 시험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지는요 여러분 a형입니다 a책형 가지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1번 보기 이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오른 것을 보기 2에서 고르면 이 보기 보니까 신분자 전봉준 신분자 전봉준 신분자 전봉준 신분자 전봉준 나오니까 이게 동학 때 그렇죠 동학이 어 실패하고 전봉준이 잡히고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고부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모았는가 고부밀란이죠 그때 고부군수가 좁은 가입 수탈이 심하여 의거였다 흩어져 돌아가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했는가 이거 103봉기 얘기하는 거네요 고 100이니까 이건 103봉기 얘기하네 기억은 103봉기 즉 1차 봉기 얘기하네 1차 1차 봉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전봉주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고 체포하고 사륙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전주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니은이 전주화약 디귿이 다시 봉기니까 2차 봉기 논산에서 그 다음 리을 일본이 개하를 구실로 군대를 동하여 황국을 공격하여 임금은 놀라게 했으니 리을은 경복궁 일본이 점령한 거죠 경복궁 정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들어갑시다 1번부터 1번 반봉권 기치를 들고 남접과 북접을 연하여 봉기하였다 틀리죠 이거는 여러분 103봉기는 남접만 했어 북접까지 들어간 것은 CF 북접 참가는 2차 때에요 2차 봉기 때 2차 때에요 틀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 2번 니은 아 니은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까 합의했다 맞죠 그래서 뭐 만들었냐 정부는 교정소 만들고요 그 다음 농민군은 직강소 만들었습니다 직강소 이건 맞네요 그 다음 디귿 2차 봉기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을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맞습니다 2차 봉기 우금치에서 대패했습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죠 맞네요 그 다음 리을 경복궁 점령 명성화를 무참하게 살해되는 을미사변이었다 경복궁 점령이죠 이거는 이건 몇 년? 94년이에요 을미사변은 95년입니다 연두가 안 맞네 이거 틀리네 근데 맞는 것만 하면 니은하고 디귿만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니은 디귿이니까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 가도록 하죠 2번 보기 사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 여건 충족한 후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이 사건 이후니까 1910년대 이후네 1910년 이후 상황이네요 이후 상황 1910년 이후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그러면 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국은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한 한반도로 무단통제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 안왔냐 차별하는 게 있었죠 태형령이 있었잖아 여러분 태형령 직결처분권 태형령하고 직결처분권 태형령이 있었잖아 태형령은 여러분 차별정책이에요 온리 누구만 조선인만 때리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거야 일본 헌법에서는 인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다 인권 없이 다르킨 거야 아 그 그 뭐냐 통치한 거예요 왜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이 통치할 필요가 없어 미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헌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차별했다 그래서 답은 틀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일본은 한국을 새로운 영토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 6회군 대장 중에 임명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돼요 일본 천황이 직속됐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했다 맞고 4번 헌병 경찰은 구류태형 3개월 이하의 진역에 해당되는 한국인의 범죄 여기 한국인의 범죄잖아 법 절차 재판 없이 직결처분했다 맞잖아 직결처분권 그쵸 봐봐요 1번하고 4번하고 안 맞지 재판 없이 그냥 했다니까 일본인은 재판하고 한국인은 재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했다 맞지 않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이 맞지 않죠 보니까 딱 4번 봐도 차별했으니까 답은 1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외인들은 세견서를 줄인 걸 불만 품고 을묘외변을 일으켰다 을묘외변을 일으켰다 을묘외변 비변사 할 때 배웠죠 명을 상실해서 을묘외별야 명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명종 때문에 비변사가 상설하대 그 다음 나 보니까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데우시가 20만 대군으로서 침략했다 이거 임진왜란이네 선조지 1592년에 그렇죠 봅시다 그러면 가장 옳은 것 가나 사이에 옳은 것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 동인들이 처형됐다 기추곡사죠 기추곡사 선조때입니다 이 사이야 선조 이거는 중흑이고 선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야 돼 정여립 사건은 정여립은 여기 들어가야 돼 정여립은 여기 들어가야 돼 답은 그래서 1번이네 2번 삼포예란 일으켰다 중종때죠 삼포예란은 명종보다 앞에 있습니다 중종때고요 강홍립 강홍립은 광해군때지 선조 다음이네 광해군은 그 다음 4번이 좀 어렵네요 채세진의 훈몽자에 편찬했다 이건 중종때입니다 훈몽자에는 뭐냐 한자 학습체계에요 어린이 훈몽자에는 어린이 한자 학습서입니다 중종때 편찬 중종때 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죠 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푼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정의를 뭐 기초곡사만 알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오케이 답은 1에서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 가도록 하죠 4번 고려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걸로 옳게 짝지어진 것 5품 이상관리에게 A 공금전을 줬네요 B 하급관료 자제 중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학업관리 자제에게 주는 게 한인전이지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한 게 기역을 지급했다 오 기역 기역 기역은 유가족이니까 분유 암비티 분유 기억나요 구분전 그 다음 니은 아 디군요 디 디 한편 왕실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실하면 내가 무조건 넷자 들어간다 했잖아 이건 내장전 음 그 다음 중앙과 지방의 관청 경비 관청이니까 공예전 공공경비라고 해서 공예전 그 다음 이 사원에 지급했다 사원전 토지에 그쵸 다 물어본 게 아니고 두 개만 알면 되네요 두 개 구분전하고 공예전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암기가 정확하게 안 됐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 오케이 됐습니다 5번 문제가 그나마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5번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동걸도부터 보죠 이거 좀 어렵긴 합니다 동걸도 조선 후기야 19세기 전반입니다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목류도원도 이거 세종 때 암견의 세종 암견의 목류도원도 세종 때 디귿 장승엽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19세기 중반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기역 디귿 갖고 장난쳤으면 이거 어려웠어 근데 쉽게 이거를 풀 수 있습니다 니은하고 디귿 리을로 풀 수 있어요 정선이죠 정선의 금강전도 영조 때입니다 무조건 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로 찾아봐 니은 리을 하나밖에 없잖아 3번 이렇게 풀어야 돼 기역 그 다음 디귿이죠 이걸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목류도원도하고 정선 걸로 여러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쉽게 낸 거야 이거 두 개 헷갈리게 안 하게 논란 안 일으키려고 그냥 쉽게 문제 준 겁니다 그냥 이것도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 근데 쉽게 내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요것도 어 3번으로 여러분이 보십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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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죠 6번 고려 말기 외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외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채영과 이성계 무장 세력들이 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신흥 무인 세력 맞죠 신흥 무인 세력 맞습니다 2번 이들을 상륙을 막기 위해서 고려해서 화포를 개발했다 채무선 화통도감 맞네 3번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륙 내륙 깁스강꽂이 침입하기도 했다 맞아요 황산대축 봐봐 지휘상까지 갔어 그리고 얼마나 침입이 심했는지 어디 철원으로 천도하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막불 지휘 아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 번으로 침입했다 이건 임진왜란 고려말 외군은요 통제가 안 됐어 중앙 막불의 통제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도적집단이야 도적집단 그래서 약탄을 막 엄청 하는 거죠 토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간 애들은 도적집단입니다 뺏고 죽이고 그것만 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막불가 주도한 것은 임진왜란 도요토미 이대우씨가 4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것도 풀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해방 이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과정이다 사건 수로 바르게 나야라는 거 이거 구금에도 나왔던 거죠 비슷한 거네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음 근데 이것도 안 비트고 조지면 되죠 모 모 일 미 정 합 트 이 미 총 서총으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도록 하죠 가부터 좌우합작 7원칙을 했대 좌우합작 7원칙이니까 좌우합작 여기네 기억이네 그 다음 해와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됐대요 여러분 여운형이 암살됐다 여운형이 암살된 거는 2차 미소공동위에 끝나고 옵니다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어렵네 여운형 암살된 게 그렇죠 나 가 오케이 다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 정읍 발언 여기 있네요 다 그렇죠 그 다음 밀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그렇죠 한민당을 주축으로 뭐 했다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을 구성했다 그럼 좌우합작위원회 바로 다음이겠죠 바로 다음이겠네 그렇죠 라네요 라 라 여기 있네 오케이 그 다음 모스크바 삼상에 이행하게 이차비수공동위 이차비수공동위 여기 있네 마 그렇죠 그러면 다 가 나 마 나 있는 거 답은 몇 번? 3번 오케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여운형 몰라도 풀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다만 알아도 풀어 정읍 발언 나온 거 정읍 발언한테 여운형 살아있었거든 다가 맨 처음이야 이거 암기티브로 해도 그러면 답은 다가 맨 처음 있는 건 3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여운형 이거 몰랐다고 해도 문제 푼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암기티브만 이거 알면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암기티브로 이번 다 풀었어 모일미 정합트 이미 총 소총 3반 5,7,8,9,10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8번 가도록 하죠 8번 밑줄친 기업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 음 등란이라고 돼 있네 여러분 등란 육두품 등란은 몇 두품?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이 등란은 육두품입니다 신라죠 신라 이것도 신라네 골품제니까 신라 그러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갈문왕이랑 귀족이 있었다 맞아요 갈문왕 갈문왕은 누구냐 왕족을 갈문왕이라고 해 왕족 중에서도 왕 형제 아버지 장인 이런 사람을 갈문왕으로 우대했습니다 왕보다 바로 밑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맞네요 2번 대귀족으로 진씨의 씨 8성이 있었다 이건 백제예요 틀려 3번 정사함에 모였다 이것도 백제예요 4번 고추가로 불렸다 고추가 내가 고추가 무조건 고구리라고 했잖아 신라부르가 보니까 틀리네 답은 1번 아 쉽네요 진짜 오케이 그 다음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헌법 개정 순서를 시간수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것도 제 거 암기 팁으로 되죠 어 제 발 사 내 소 대 삼 유 칠 오 들어갈게요 재연국회 발췌개연 사사오입개연 내각책임제 소급입법 대통령제 삼선개연 유신헌법 7년 단임 5년 단임 지금 1, 2, 3, 4, 5, 6, 7, 8, 9차개연까지 그쵸 틀림없게 찍다 씁니다 들어갈게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했다 여기네 5년 그쵸 기억이네 그 다음 임기 7년 임기 7년 여깄네 니은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하고 임기를 4년으로 했다 직선제개연 발췌개연 여깄네 디귿 그 다음 통일주체 국민회의 임기 6년 유신헌법이네 유신 여깄네 유신 리을 답은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답은 3번이네 암기팁으로 이것도 10초만 풀어버리겠네 암기팁만 알면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도록 하죠 10번 또 대외관계입니다 이것도 어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거는 내가 왕지본느라고 했죠 어 강감천 나왔네 현종 때네요 거란 3차 니은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별무반만 나오면 숙종 동북구성 나오면 예종 디귿 서희 성종 거란 1차 리을 몽골과 강하를 맺었다 원종 배경환도 오케이 그럼 순서대로 하면 이게 맨 처음이겠네 1 그쵸 2 3 4네 디귿 그쵸 기역 니은 리을 답은 3번 하오 그냥 풀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11번 보기 부정선거 계기로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민주당 조봉호기 11일 앞두고 급사했대 어 40%가 사전투표 한도 온갖 부정선거를 가행했대 이기훈표가 100% 육박하는 결과에 나오자 79% 하향조정했대요 4.19 혁명 김주열 마산에서 김주열이 죽으면서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봅시다 1번 야당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했다 이거는 1974년으로 반유신운동입니다 그 다음 2번 경무대 경무대가 지금의 청와대예요 청와대로 돌진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총격하였다 경무대 나오니까 2승반대야 이게 4.19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부산마산에서 부마항쟁이 나타났대요 1979년 이것도 반유신 그렇죠 누구냐면 기령삼이 그 국회에서 제명되는 바람에 일어난 겁니다 YH 무역사건으로 일어난 결과죠 서울의 봄 신군부 80년 신군부가 전두환이 이렇게 전두환 반대하면서 일어난 게 서울의 봄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5월달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7세기 말 벌어진 정치 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2차 해성으로 집권한 서희는 숙종 6년에 경신왕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뺏기게 됐다 거꾸로 됐죠 어 기 갑 경 기 갑 무 병 정 신 임 서남 서남 서 노 노 노 소 소잖아 내꺼 암기TV 기해송 갑인해송 그 다음 경신왕국 기상왕국 갑술왕국 무고회역 병신왕국 정의도 때 신초국사 인임옥사잖아요 요렇게 되잖아 이건 현종 숙종 경종이죠 어 바뀌었지 남사하고 서하고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틀립니다 그 다음 2번 경신왕국 경신왕국 결과 서인이 송신을 영수하는 노론가 소로는 분당되었다 답은 2번이네 분당되었습니다 당경파업 온건파업 숙종 12년 장인임이 낳은 왕자가 세자로 첩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한다 맞죠 그럼 무슨 왕국 기사왕국이야 근데 여기 갑술왕국 돼있네 틀려요 갑술왕국은 패밀민씨가 보기하는 겁니다 어 갑술왕국에 갑술왕국이 아니고 기사왕국을 해줘야 돼 그 다음 그 다음 4번 남인 출신 왕비 민씨가 패비되면서 다시 집권했다 여러분 어 남인 출신은 장희빈이고 어 서인이 누구 서인이 민씨야 이거 틀렸어 남인 출신은 왕비 민씨가 아니고 장희빈이 패비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했다 갑술왕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걸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조선시대 노비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음 1번 조선시대 노비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기간 군역이 종사하면 양의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아닙니다 예외적이에요 신분상승 안됩니다 거의 알겠죠 신분상승하려면 군공세우든가 아니면 역모를 어 고변하든가 해야 돼 안돼 안돼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1번 틀립니다 2번 산후인은 주인을 매매로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상속할 수 있었다 맞아요 근데 산후비를 함부로 주인과 사형에 처하는 법으로 허용됐다 아닙니다 세종 때 사형 금지시켜 사사로운 사형 금지시킵니다 세종 때 틀려요 3번 산후비는 솔고 노비와 주인과 떨어지는 외곤 노비가 있는데 솔고 노비가 아니죠 외곤 노비가 절대다수야 외곤 노비가 솔고 노비 많아봤자 뭐해 어 외곤 노비가 많아야지 돈을 벌지 양반들이 신공을 받아서 그 다음 4번 외곤 노비가 산 외곤하는 산후비는 주인에게 사경지를 받아서 사경지를 받아서 그 수확량을 어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맞아요 근데 사경지하고 작개지가 있어요 작개지는 주인이 100%에요 이거는 소 이거는 어 노비가 100% 갖는 거에요 그럼 거위가 무슨지 작개지가 많아요 사경지 부당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지 거의 작개지가 많아요 맞습니다 다음 몇 번이다 다음은 그래서 4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14번 가도록 하죠 14번 14번 보도록 하죠 보기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한탄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을 만 있으면 보고 싶다 하니 뭐가 전에 본인에게 서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기자실기 2이네요 2 기자실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2입니다 2암기팁 똥 성격 만 기 동호문답 성악 집요 경목력을 만원봉사 기자실기 나오잖아 율곡 2이네 율곡 2이로 옳은 것 1번 백운동의 백운동사원의 소수서원의 편액을 하사받도록 했다 이건 2황 2번 성악 집요와 경목요고를 집필했다 어 여기 나오네 2이네 황학집요하고 건목요 남기팁 그냥 풀어버리네요 답은 몇 번? 2번 3번 유성용 김성일 같은 영남학자들이 학세를 개설했다 2황 4번 4번 과는 서술활동이 이루어졌다 과학과 기술분야에 누구는 관옹소처 관옹소처 관옹소처는 과한열 암기팁 과한열 박지원 관옹소처 한민명전이 열아일기 박지원이잖아요 그 다음 마가혜통 나오네 마가혜통 정약용 의학서죠 이 사람 몇 권 1표 2서 3부작 3개 3론 3개 기타 4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 기타에 마가혜통 나오죠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보도록 하죠 기역 박지원은 천지교 탄압하는 신유사옥 때 유배영에 처해졌다 정약용 얘기하는 거죠 박지원은 노름명문가야 1번은 정약용입니다 틀리네요 2번 니은은 여전제 주장했다 여전제 정약용 맞네 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3번 서울 출신으로 청과 통상 무역을 주장했다 이거 박 3가지 박지원이 아니고 박지원은 명문가문이라니까 박남박스 4번 방개수록했다 유형원 방개탕 유형원 답은 2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도록 하죠 16번 16번 보기에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 독립운동가 민족주의 역사학 태백광로 또는 무치생이란 벼로를 쓰기도 했다 안중근전을 저술했다 이렇게 나오네 이거 나오면 이거 누구 이거 박은식이죠 박은식 근데 박은식 몰라도 묻을 수 있어요 밑에 보면 다 알아 혼 백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어 박은식 그 다음 윤세보기 선생님은 만주에 선생님은 동창학교 참여했다 몰라도 돼요 넘어가면 돼 임시정부 대통령했다 박은식 한인의 국단 이건 알잖아 한인의 국단은 한인의 국단 봉부라도 있잖아요 이봉창 윤봉길 김구하고 이봉창 윤봉길이지 그 전에 돌아가셔 박은식 선생님은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그 다음 17번 가도록 하죠 17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메카타 스티븐스 고문이죠 고문이네 고문 고문이죠 어 이거는 언제 왔어요 1차 한일협학교 왔죠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으로 나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99년 05년 그쵸 06년 오케이 보세요 글면 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 다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수나 일본에 이익 활동했다 맞죠 세계철도는 일본이 건설했다 맞아 일본 철도했어 일본이 그 다음 3번 을사제약 을사조약 체결이육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틀리죠 1차 한일협약은 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3번에서 을사조약은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이야 05년이라고 04년인데 안 맞지 2차잖아 1건 1차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쉽게 푸십니다 쉽게 오케이 4번 철도건설의 토지 노동력을 강제로 증발했다 맞죠 한국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이거 드라마 어디야 미스터 선사인에도 나오던데 강제로 했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입니다 이거는 2차 한일협약 이거는 1차 한일협약 암기팁 여러분 기억나죠 제거 국권피탈과정 암기팁 의 1, 2, 신, 기, X 항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망했다 군용지 마음대로 쓴다 고문정치 통감정치 고통의 차관정치 사법권 강탈 경찰권 강탈 망하잖아요 군풀이 고통이 차올라 사경해매다 망한다 여기 나오네 고문정치 통감정치 틀리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 다음 시와 관련된 전쟁은 가장 옳은 것 귀신같은 전수는 천문을 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다 전쟁에서 이겨 공이 높았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냐 이거 을지문독이네 을지문독 오원시네 여수전쟁때네 수양제 2차 침입때 수양제가 총 4번 쳐들어오는데 그중에 2차 침입때 봅시다 그러면 동청왕때 일어났다 아니죠 영양왕때 일어났어요 그 다음 2번 살수에서 크게 승리했다 살수 대처 맞네요 답은 2번이네 3번 당태종이 직접 진양했다 이건 아니시죠 4번 외군이 3만명이 원군을 참가했으나 백강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백제붕운동이네 답은 몇번 2번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다음 19번 발해 역사로 옳지 않은 것 발해는 고구려기 유민 말갈기 유민이 세운 다민족국가 맞아요 2대 무왕때 수군을 보내서 당을 공격했다 맞죠 무왕은 싸우니까 문항때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중경 상경 동경으로 옮겼다 중상동 맞네요 그 다음 5번 아니 4번 5대 성왕때 국력이 강력해져서 해동선국했다 내가 이거 주의하라고 했지 성왕은 천도밖에 안 했어요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밖에 안 했어요 해동선국은 선왕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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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 선국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된다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답은 몇번이다 답은 4번이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20번 요새 잘 나오죠 곤민왕 곤민왕입니다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피난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정세훈이 총병관 삼아 홍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어 복주에 갔대 왕이 왕이 복주로 피난 갔네요 이거 곤민왕입니다 곤민왕이야 곤민왕으로 옳지 않은 것 자제히 설치했다 맞죠 전민병정도감 신돈해가지고 맞죠 자제히는 그 어린애들 이렇게 자기 호의하게 한거죠 그 다음 3번 정동행사 이문서 반원정책 맞죠 박위 박위 쓰시마섬 창왕때입니다 쓰시마섬 이종문은 세종때고 이종문은 세종때고 공민왕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 틀린거니까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문제 뭐 무난하죠 무난한게 됐습니다 7급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여기는 쉽게 풀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상한 사료 처음 보는 사료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기출해서 출제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시험본이라고 슈가섰습니다 강의 이거 어떻게 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해설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